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남기고 있고 그게 지지난주 12월 2일 또 12월 9일도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자 안 팔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100원에 사서 102원에 사는다 뽑기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달고나도 아니고 그거는 바로 하느니 RP 환매수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금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갔더라도 내년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하여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매주 목요일 정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요. 특히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자주 진행을 했는데 오늘 16조에 즉 토요일 날 방송을 들으시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10월 16일 날 16조가 있었는데 더 많이 이제는 매조를 했으니 그래도 채권지수 자체는 플러스예요. 그렇지만 샅다구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보면 대기자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쉬고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 금리를 모르고 방송 녹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환율이 평가절파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이 움직임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토요일 날 여러분과 만났을 땐 좀 개별 종목도 그렇고 지수 자체가 금리어 일 날 올라갔어요. 하지만 환율이 평가절하였다면 지수가 좀 빠져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시황의 일부분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지수가 떨어진다고 갖고 있는 종목을 다 팔아야 되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있던 쌈짓돈까지 다 깨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주식은 확실한 종목으로만 손절가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려운 게요. 손절가로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그 종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종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파악하고 들어간 이상 모든 종목을 손절가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슈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저녁시간에 녹화를 하는데 조금은 녹화가 늦어져서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꽃단지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팬분들 앞으로 12월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성풀은 그 모자른 2%를 더 채워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진작에 채워넣지 2% 그 진작에 채워둘 수가 없는 자금 문제였어요. 최대 주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그 자금을 언제 돌리지. 하지만 조금 더 최대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긴장을 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아니 목표 금액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강한 움직임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슈 종목입니다. 이번 이슈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슈 종목들이 정말 많이 튀었는데 또 이슈인데도 안 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슈 안에 꼴단지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임상실험 긍정적 발표로 코이믄 관련주 강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협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70% 이상의 환자로부터 완전 관외 확인 그리고 관련 논문 개재식 관련주 강세가 예상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와 CDMO를 계약을 하면서 사업 분야를 넓혀 향후 모먼템이 기대됨 기존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1, 2년 내에 기업가치 10배 성장할 목표를 설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서는요. SSM 생명과 그리고 제넥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투자자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자자 반응. 응 절대 안 팔아 다른 거 매도하고 올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절대 안 파신대요. 그리고 기대해보자. 화이팅 제넥신. 오늘 이 팔 뚫어버리고 사망 가자. 상한가 가면 엇비슷하게 가겠네요. 자 이렇게 투자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씩 이슈를 보겠습니다. SCM 생명과 코이뮤인 나스닥에 상장할 시 당사가 보유한 높은 가치의 코이뮤 지분도 주목받을 것. 여기에 14일 우정 기준 코이뮤 긍정적 소식에 주가가 전일 대비 30% 가까이 급등. 정말 급등 많이 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 중인 알로젠과 산하의 시가 종액이 각 20억 달러와 3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많이 오르고 살짝 조정이긴 해요. 막 운봉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런 코이뮤 관련 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CM 생명과학. 하지만 SCM 생명과학을 꿀단지에 넣기에는 아직은 정확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꿀단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요. 물론 급등을 하고 살짝 조정이지만 뭐 회사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자 이제 다음. 제넥신이에요. 제넥신. 14일 우정 기준 코이뮤 긍정적 소식에 주가가 전일 대비 11% 가까이 급등. 근데 차트는 여러분이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보겠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14만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에는 연간 순매출액이 10%로 로열티 조건이 포함돼 추가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부스터샷 후보물질이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림. 근데 이렇게 자신을 하던 말던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는 봐야지 돼요. 제넥신은 꿀단지에 넣을지 보류입니다. 제가 해나가면서 보류인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넥신은 보류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넥신은 꿀단지에 넣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다음번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슈 다음번 이슈 보면서 보기 전에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볼 거예요. 자 댓글 보면 자 보면 꿀단지 오늘 종목 솔트룩스 목표가 터치 그쵸 솔트룩스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꿀종목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제 오 매번 다음 달엔 나아질 거다 그냥 나아질 거다는 아니에요. 다음 달에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씩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몇 가지씩 있는 이유가 우리는 리픽싱 조종이요. 어떤 주식도 조종을 이루는데 그 조종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종이라는 거죠. 왜냐 회사체를 회사가 최대 주주든 회사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는 무분별하게 어차피 올라갈 걸 하지만 어차피 못 올라갈 종목들도 있습니다. 회사가 낮은 가격에 갔지만 이자로 다 걷어갈 경우에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좀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항상 뭘 해나가면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냐고요. 그거는 위험 자산에서 있을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완벽은 해야 되겠죠. 자 이유는 손절가를 잡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팬분들 댓글 보면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의 반전이 꿀종목이 달콤합니다 했지만 그렇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우리 CD가 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 이 천만 원의 가치를 그렇다면 매일 1%대액이 단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빠르게 빨리 수익을 내고 그 돈을 회전시킬 수 있으면 그걸로 최고로 쳤죠. 물론 5년 묶여서 몇 10배 이렇게 가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 그때는 이제 노예. 그리고 바로 성공풀이. 그러니까 성프라다 해야 되겠죠. 그때는 정말 여유 있게 풀이를 하기 전까지는 원금을 적어도 지금 있는 원금에서 2배, 3배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금을 늘리기 전에 나는 맨날 까먹었다. 그러면 주식을 사실 때 그냥 사신 거예요. 손절을 잡아야 될 정도로 위험한 종목이면 매수도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팬분들 댓글 한번 봤고요. 어메이징 꿀종목 예약매도.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예약매도가 뭔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샵 3772예요. 구미영 치셔야 됩니다. 꿀종목도 아니고 성플도 아니에요.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고요. 또 휴대폰으로 저기 야경을 찍거나 뭐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우리 강아지를 찍을 때 이렇게 휴대폰을 갖다 대듯이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다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손절을 예약매도를 또 어떻게 그 종목의 손절은 제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회사의 청산가치, 빚과 이자, 그리고 현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금융비용이 얼마 나가는지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예약매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매수하자마자 예약매도예요. 그것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대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로 관련주 주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LG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로봇 사업 확대하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림. 자 여기에 세계 로봇 시장이 지난해 277억 달러에서 2026년 7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5년 정도 남아 있어요. 5년 전 물론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아직 좀 멀었어요. 그런데 로봇은 언젠가는 각광을 받겠지만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리모콘에 의한 것도 좀 보긴 봐야지 돼요. 국내 로봇 관련주는 적자 상태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연구개발비가 하도 많이 들어갔어요. 단기간 주가 변동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이 얘기는요. 두 개 다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자 반응 보겠습니다. 바로 유진도 기다려봐라. 설레발들 치즈들 마시고. 사실 좋은 기업은 오르겠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에 있죠. 유진 로봇이 대장이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장인가요? 자 이렇게 써져 있고. 어찌됐든 종목은 많이 급등을 했어요. 여기에 유진 로봇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지금 급등한 이후로 폭락을 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유진 로봇이 로봇 청소기 관련 지능형 서비스 로봇 사업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11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 밀레에 대한 로봇 청소기 ODM 공급 확대로 수출이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좀 저조하게 움직였었어요. 주가도.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급등이 나왔고요. 아이클레버 G5 프로를 출시해 CJ 온스타일 생방송에서 10억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림. 10억 원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유진 로봇의 행보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저돌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유진 로봇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셔야 될 게 저희 꿀단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팬분들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녹화가 살짝씩 늘어질 때는요. 기다릴 때 저희도 애가 타는데 또 잘 기다리시고 이 녹화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SS님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냥 주연이세요. 이제는 SS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별일은님. 별일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제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게요. 그리고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3772 쓰셨는데 자 네 그리고 저기에 저희 SJ님 계십니다. 저 단발머리 보고 아셨어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큰그림 디테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이죠. 그리고 우리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진짜 이제 해나가려고요. 여러분 종목 기다리는 구간을 최대로 최소로 줄여서 최대의 노력으로 자 뭔가 약간 기분이 좋아지시죠. 하지만 그만큼 지금 피난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필수 성푸님 안녕하세요. 필수 성푸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또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오 근데 의외로 되게 리얼해요. 재밌죠.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세이지네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 뽀얀 리트리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자주 뵈니까 저희 다 같은 주연이잖아요. 그리고 돌치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돌치구님은 자 처음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오래된 팬분으로 가시려고 그런 분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기 히케빌린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저희 팬분들 다 만나 뵀는데요. 이렇게 이 저녁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녹화를 저녁에 하시니까 이 시간에 그리고 끝나고도 주식장 끝나고도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못하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꿀단지는 성풀은 더욱더 자 더욱더 우리가 노후에 정말 여유있게 여유있게 돗자리 깔아놓고 그때는 여유있게 어떤 종목이 갈 것이다 라고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시드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의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유진 로봇 말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에요. 이 종목은 급등을 했는데 아직 조정은 아니에요. 더 갈 길이 멀었는지는 정확하게 채권으로는 회사체는 아주 집중을 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고요. 그게 57억 원이래요. 영업이익은 700만 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5억 9,353만 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57억 요즘 집값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업이익은 700만 원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코스닥 업체들도 직원분들도 굉장히 인원수 작으세요. 그런 회사가 바로 자 그 연구개발과 노력 끝에 무언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작게 시작했던 상황에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무언가를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가한 매출도 좀 작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의 비는 아니겠죠. 시총이 작고 코스닥이던 상장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발전을 하는데 무던히 노력을 해요. 꼴단지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이 아니라 그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다 소중하십니다. 삼성이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할 시에 당사한 매력적인 선택으로 옵션으로 매력적인 선택 옵션으로 보임 여기에 제가 뭘 할 때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것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다 라기보다는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뭐가 그렇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만큼 삼성 이외에 또 모두 다 연관이 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삼성이 그렇다 딱 끊어버리면 그냥 빠이빠이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순하게 삼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나 해서 불안할 때는 바로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고 또 삼성하고 정말 연관이 돼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공시내역부터 지분부터 자금이랑 찾아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QR코드를 딱 카메라로 찍으셔서 오면 바로 링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이 회사가 정말 삼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뭐 숨겨야 된다 삼성하고 숨겨야 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러면 더더욱 엄청난 거긴 하지만 자 그러지는 않아요. 숨길 바에는 지분을 확대를 하죠. 확대를 해서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삼성하고 연관이 돼 있던 단순한 삼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아니면 모두 다 이 회사에 어떻게 해서 제품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지 이건 바로 최대 주주가 먼저 알겠죠.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 그리고 액츄에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력을 보유 요즘에 AI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보시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AI가 정말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지 하지만 로봇티즈에 최근에 삼성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할 시에 당사가 매력적인 선택의 옵션 인수합병 그것까지는 아니겠고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슈 이런 찌라시가 돌 때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도 체크해야지 돼요. 자 여기에 인수할 시일에서 인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적극적으로 공시나 자금 흐름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인수가 되고 싶으면 가만히 있겠지만 인수가 되지 않고 혼자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살아남으려면 경영권 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분과 출자를 어떻게 했는지 더 늘렸는지 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사가 살아남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분 확보겠죠. 자 그래서 이슈는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난 종목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면 3일제약도 그렇고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위세하이틱은 조금 더 그것보다 목표금액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거나 할 때 가장 문제점이요. 자 누가 무슨 얘기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떨어져도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자 그것부터 벗어나려면 여러분 스스로도 적어도 이 회사가 청산가치가 현금은 좀 도둑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무언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겠죠. 바로 꿀종목이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이에요. 어 그럼 왜 삼성전자 큰 종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작은 종목만 해야 큰 종목은 작은 움직임을 다 그거 한 종목 보려면 물론 한 종목이라도 잘 찾아내는 게 손절가 잡고 빛보다 빠른 손절가 말이 쉬워요. 이 가격 밑으로 들어가면 다시 올라갈지언정 그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손절.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다시 잡는다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 지금 여기까지 이게 말이 쉽지 손절가를 잡고 손절가를 잡을 만큼 확실하지 않다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그 한 종목도 체크를 해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안 사면 주식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국채는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원금도 이자도 하나도 보장해 주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그냥 테마에 엮여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막 두근두근해요. 우리 대북 관련주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대북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떨어졌고 또 이제 대선 때문에 들썩거려서 그 한 번에 자 그럴 때마다 재빨리 수익을 내고 나온다고요. 그건 좀 어렵죠. 물론 성풀도 빨리 돌아가는 자 이 꿀경목도 센트럴 매매가 있습니다. 올라갔던 종목이 빠졌을 때나 아니면 잡을 때 매수를 할 때 센트럴 집중자금 구간에 이 집중자금 구간도 자 무슨 하나하나에 무슨 증권세가 어디 거래원이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자금 움직임이 나올 때 매수를 하고 또 팔리지 않았지만 더 센트럴을 해서 모아갑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수익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꿀종목을 보면서도 꿀종목이 매도하고 나서도 한없이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또 아직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 이미 꿀종목을 한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올라갈 때 설마 어저께 한 10%가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10% 15%씩 플러스로 전환을 해버린 거죠. 내가 산 가격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꿀종목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평단을 낮추지 마십시오. 물론 평단을 낮췄다고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기다림이 너무 커지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꿀종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갖고 있으면 세월아 네월아 하는 종목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나 무기명자나 둘이 협약해서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자 지급식이랑 있지만 느려지는 종목은 또 그만큼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분산 투자가 가장 좋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시고 예약 매도를 겁니다. 제가 꿀종목 나오면서 예약 매도 1차 나오고 여러분이 요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2차 예약 매도가 나옵니다. 3차 예약 매도까지는 진행할지 여부는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꿀종목의 저만의 특권입니다. 2차까지는 여러분이 공개해드리고 2차에서 어? 못 찍었어. 예를 들어서 2차 6천원에 사서 1차 6,300원이었는데 2차가 6,800원에서 9,800원인데 6,810원에 끝나는데요.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보통 이럴 경우에 6,800원에서 6,900원이다. 그러면 조금은 그 사이에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 빚보다 빠르게 6,820원 찍고 밀렸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밀렸을 땐 또 그동안의 리픽싱 구간이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가 못 팔고 있다 높게 찍었다가 불안하잖아요.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물량을 내놓고 올라갈 때 개운하게 가려고요. 그 누구도 어느 증권사도 그리고 아니 어떤 최대 주주도 개인 투자들 물량이 막 나오는데 그 개인 투자들 물량을 가져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개인 투자들 물량을 가져갈 때는 언제죠? 수익을 내놓고 던질 때 우리는 절대로 이거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예약매도는요. 증권사에 따라서요. 30일부터 90일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30일에 끝나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라져버리니까 예약이 취소가 되니까요. 입력을 하지 마시고 연장을 반드시 알람을 맞춰놓고 그날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하루 전날 30일 하루 전날 이 알람을 한 10개 맞춰놓으십시오. 저도 한 알람이 10개는 하루에 10개 이상 울려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알람이 울리기 전 한 5분 전이면 벌써 시계를 딱 보듯겠더라고요. 그게 불안하냐고요. 불안한 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획적인 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금을 남아있는 금에서 남아있는 금에서 이 얘기는요. 100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을 30만 원치 샀어요. 그 다음에 30만 원 샀어요. 그 다음 반절 정도 남아있을 때는 이제 남아있는 금액에서 반은 또 남아있는 금액에서 반은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꽤 많이 갔다. 지금 꽤 많이 갔어도요. 많이 산 종목이 한꺼번에 움직여 버리면 그때 또 그만큼 센트럴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현금 시드가 다시 현금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항상 자금은 30%를 썼다. 나머지 부터는 남아있는 금액에서 바로 비중을 정하십시오. 자, 이제 자, 이제 바로 꿀종목 공개의 시간이 왔습니다. 꿀종목 공개 시간 전에 한번 댓글 한번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볼까요? 자, 본산 투자 예약매로 꿀종목이 성공풀이에요. 성공을 풀이하기 위한 건데 손절가 잡고 빚보다 빠르게 손절가 잡고 올라가는 것만 언급하고 떨어진 건 얘기 안 하고 성공풀이가 아니라 어쩌다 맞춰 풀이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센트럴 매매 매력이 짱이에요. 그 이유는 짧은 구간 동안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빨리빨리 꿀종목 안에서도 캡쳐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미 지분이나 출자된 법인이나 주식담보로 빌려주거나 자, 해서 보면 주식선택매수권 무상신주인식 지분을 늘려 놓은 종목들이랑 보면 자, 이 움직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무증에 들어갈지 제3자 배정에 들어갈지 아니면 완전히 유중에 들어갈지는 지분과 자금 흐름을 보면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꿀종목은 자,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근데 더욱더 작은 시드로 아니, 10억 갖고 2억 보는 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천만 원, 이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들어야 돼요. 수십억은 못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든 다음부터는 우리의 습관도 이제 어떤 테마에 엮이기보다는 정말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볼맵 꿀종목 손절없는 목표가 손절없이 목표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잼나고 성뿔 경험해봐야 알아요. 꿀종목 경험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꿀종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꿀종목 시작할게요. 자, 이제 꿀종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한국 맥널티가 좀 지지하고 있지만 떨어지진 않았어요. 매수과에서 그것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꿀종목, 꿀단지 종목 공개입니다. 꿀단지 종목 꿀단지 종목 이 종목을 일단 물론 이렇게 나가요. 자, 본방송은 무슨 투자자들의 마음 그의 선택이시고 뭐 그쵸?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나갈 때 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종목의 안정성은 체크를 합니다. 자, 꿀종목 바로 이 종목은요. 현금이 빚보다 292배가 만나요. 지금 금리를 낮추는 구간에서 현금이 빚보다 292배가 많습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그런데 15.76이에요. 어? 뭔 금융비용 부담률이 저렇게 많나? 하지만 저는 살짝 이 종목은 이해가 된다. 생명공학이에요. 즉,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빚이 어떻게 되든 현금이 저렇게 많은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15.76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왠지도 봐야 되겠죠. 여기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작년에 비용으로 봤을 때 18년도에도 상당히 많았고요. 20년도에도 많았습니다. 19년도에는 좀 쉬웠어요. 그리고 올해 1.4분기에 다시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의 어떤 실적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것까지 바닥을 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튀거나 아니 제가 최대주주하고 전화를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끊고 나면 안 믿어 이렇게 됩니다. 절대 안 믿어 내가 찾아보고 말고 철저히 자료를 보지 가가 이래도 네 그렇군요. 만약에 끊고 나면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다시 찾을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 주식은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자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기다려서 우리가 긴 시간을 기다려서 떨어졌다 올랐다 해도 이자는 못 받들어도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니 더더욱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수익까지 그렇죠? 위험자산인 생각해서 손절가를 잡지 않고 들어갈 때는 그만큼 적어도 청산 가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 지분이 15.11에 또 한 가지 보유 지분이 7.86에 들어 있어요. 23% 정도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살짝 느낌이 와요. 엄청난 보유 지분이 있을 수는 없어요. 금융 비용을 봤을 때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벌써 막 이 종목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뭐 있나요? 샵 3772 해서 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벌써 알고 싶으면 톡방은 열려 있습니다. 샵 3772에 구미형을 치시거나 QR코드에 카메라를 딱 갖다 놓으면 톡방으로 들어와 치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산소로 공급하면 꽃으로 식물이라고 또 꼭 죽어야 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식물이라고 하지만 예쁘게 다시 피어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상담을 했으면 종목도 하나하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한참 뒤에 해주냐고요? 아니요. 그 종목을 보는데 제가 딱 보고 줄을 딱 그었더니 차트상에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 이 밑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청산 가치도 봐야 되고요. 최대주주 지분도 봐야 되고 빚을 어디다가 쓰는지 봐야 되고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출자를 어디다 하는지 주식 담보를 어디다 하는지 최근에 지분을 누가 팔았는지 무상으로 어떻게 지분을 받았는지 주식 선택 매수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별 관계자가 어떻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팔았는지 여기 보다 보면 사내 이사가 나오겠죠? 이것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보다는 그 종목에 대해서 산소를 공급하면 즉 가지고 있으면 환하게 피어날 수 있으신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자료를 드리면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샵 3772의 구미영과 함께 QR코드를 딱 사진을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꿀단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장례 매수 크지 않아요? 금액으로 장례 매수 보유 지분 대비 장례 매수 임원 퇴임이요 사내 이사겠죠? 여기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작지만 집중해서 보습니다. 장례 매도가 들어갔네요. 여기 우리가 딱 봐야 될 건 장례 매도가 들어갖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되는데 최대 주주가 한 분이 15% 한 쪽이 밑에 7% 정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로 해체 모여? 그렇죠? 어디로 집중적으로 지분이 모였을지 그것도 하지만 장례 매수가 작지만 보유 지분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엄청 크진 않아도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지금 잊었어도 생각나는 게 분명히 아까 그 지분 중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지분 중에 하나는 배당을 관련돼 엄청난 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왜 몇인 상당히 많은 10분 5분 10대 뭐 이렇게 배당 관련된 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꼴단지 이유 다음 페이지 인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 중국의 면역치료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서 탑업인 주식 출자증권 처분 결정이 있어요. 바로 성풀이 성풀하는 거예요. 저는 출자나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안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 및 운영 자금을 위해서 처분 예정이래요. 얼마를 자기 자본 대비 6.7일이요. 처분을 했는데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 및 운영 자금 저 6.7일 자기 자본 처분을 출자증권 처분 결정 누가 누군가는 샀잖아요. 파이프라인 누군가는 출자된 걸 안 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한 번 흐르르 올라가면 빚보다 빠르게 손절을 잡았던 종목들이 한 번 올라갔을 때 잡고 팔았는데요. 언급하지 마세요. 이미 팔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꿀단지는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예약 매도하기 때문에 팔았는데요. 돼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만약이야.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에요. 예약 매도를 하십시오. 고점을 찍고 밀렸을 경우에 리픽싱 구간도 있고 만에 하나 추가 발행 채권이 나오거나 회사체가 추가 발행을 하면 다음 채권을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끝나기는 어려워도 이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 매도요. 사놓고 매수와 동시에 여러분은 1차는 공개를 합니다. 2차는 바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샵 3772에 구명 치시면 이제 링크방을 발송을 문자를 드리고요. 또 바로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찍어서 QR코드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약 매도를 1차 2차에 걸쳐서 걸어놓으시면 다른 일을 보셔도 정말 편안하게 저는 편안하게 적게 버는 게 그리고 편안하게 많이 벌면 좋죠. 불안하게 어느 순간에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히 편안하게 많이 버는 횡재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단번에 어떤 특이한 기법이 아닌 꾸준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꾸준히 공부하고 독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험자산이니까 그래서 꿀단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꿀단지 이유 다섯 번째 툴제니요. 툴제니요. 유전자 교정 제품 및 서비스 사업 그래서 자기 자본율 3.36이요. 유상증자 현금 출자로 여기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제휴협력 파이프라인 계속 나와요. 여기도 자기 자본 3.36 그래서 탑업인 주식 및 이거는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요. 취득 결정 유전자 교정 제품 및 서비스 출툴제니요. 아까 중국에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자산총액의 2.79의 취득가액이 나와있고 자기 자본 대비 3.36입니다. 자 뭔가를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이 회사도 노력하고 있고 현금은 빚보다 많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은근히 나가고 있어요. 이런 출자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수에 상관없는 센트럴 매매 제가 자 보면서 이렇게 채팅을 댓글을 본다니까 댓글을 또 쓰실 준비를 하시나 봐요. 자 지금 있는 댓글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꿀종목 성공풀이 목표가 터치 네 꿀종목 찾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세요. 그렇죠 성풀종목 찾기 위해서 성풀은 성풀한다. 성공을 풀이하기 위해서 바로 성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꿀종목이 사랑이고 소망이고 믿음이고 바로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주식은 그냥 단번에 그냥 사야 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냐고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혹시라도 깡통을 타거나 손실을 보신 분이 있거나 또 혹시라도 성풀이 지금 조종인 종목인데 아이고 안되겠다 성풀도 뻔하다 해서 팔았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꾸준히 분산 투자를 평담만 낮추지 말고 분산 투자한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아 이게 뭔가 확신이 그래서 항상 종목을 할 때 그냥 올라간 종목이 나올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올라간 종목이 나올 때 이거 올라갔다 라기보다는 자 지수가 조종일 때 잘 견디는 게 올라가는 종목은 어차피 예약 매도를 하신 건 다 팔립니다. 예약 매도하는 건 다 팔려요. 조종일 때 지수 떨어질 때 동반 하락을 할 때 잘 견디십시오.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우리 LNC 바이오도 떨어질 때 십몇 프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십몇 프로 내 매수 단가 위에서 여러분 공개한 거 위에서 올라갔고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도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수 빠질 때 동반하라 그랬다가 올라갈 때 무섭게 튀었습니다. 그것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떨어질 때 잘 견디시면 그러니까 성풀이 성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말 회사의 지불부터 자금을 철저히 봐야 되니 시종이 엄청 커지면 물론 교환체 중에서는 좀 큰 것들이 있습니다. 교환체지만 공신력이 있는 어떤 회사의 최대 주주가 큰 기업일 때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지켜보셔야 되죠.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시면 조정 구간에 기다려와서 모두 다 목표 금액을 터치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일봉이에요. 움직임이 별로 뭐 나오지 않았죠? 자, 이렇게 일봉 전환선 안착구간까지 메소시점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 별로 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전환선 안착구간까지 메소시점 이제 주말 그리고 금요일 사이에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의 매몰대로 이걸 뚫을 수 있을지를 봐야지 되는데 의문의 매몰대요. 매몰대는 강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출자를 저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닥을 다졌다. 아, 근데 이런 말도 사실 그래요. 갈 때 되면 가는데 바닥을 다졌다 어쩌다 안 다졌으면 여기서 또 떨어지면 아, 이게 짐바닥이 아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차트를 보고 하지만 적어도 이 큰 매몰대에서 출자된 자금들이 진행이 되고 덜 나왔지만 크로스가 되면서 양운이 되는 구간이에요. 이 정도는 매몰대를 봅니다. 얼마나 올라갈 때 매몰대가 컸다. 하지만 양운의 매몰대에서도 여기 보이시죠? 올라가려다 말았어요. 그리고 얇은 매몰대도 돌파를 안 했어요.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이 있고 출자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보면 더 이렇게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바닥을 막 다지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봉이 막 전환선 위에 있다. 안착해야 됨. 뭐 이런 차트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방향에서는 이게 쿨단지 주봉 전환선 위에 안착해야 됨.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움직임을 조금 더 나무지게 지켜봐야지 되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는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켜볼 때 어디까지 움직일지 그 흐름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가 바로 진행 구간입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공개 시간이에요. 꿀단지 공개 자 이제 꿀단지 공개 들어갔는데 잠깐 팬분들 한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잘하고 계시는지 허리도 아프실 텐데 저렇게 자 이제 출연진이시잖아요. 잘 보고 있는데 네 잘 계십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여러분 꿀단지 저희 팬분들 먼저 꿀단지를 녹화를 하시면서 만나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꿀단지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팬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꿀단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꿀단지 점차 공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주시고 눈치로 하는 게 아니지만요. 오늘 방송을 앞부터 보셨다 그러면 뭔가 딱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언급했던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꿀단지 종목이에요.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3, 2, 1 제넥신입니다. 앞에 나왔죠? 꿀단지 하지만 그 제넥신을 뺄 수가 없었어요. 코임은 대표적인 게 제넥신이에요. 바로 제넥신 매수가 65,000원이에요. 녹화 당시에는 저가격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있어도 전후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2, 3% 올랐다고 그렇죠? 꿀단지 종목이 3% 아웃 이럴 수는 없어요. 이 차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튀었다 그러면 그때는 조정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만원대의 종목들 이런 종목이 근데 이렇게 아우 난 시대가 작아서 작은 종목 자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뭘 사든 우리가 산 100만원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짠 뭐든 마찬가지예요. 짜투리는 조금 6만 5천 천원짜리는 6만 5천에 4만원 남았다 그러면 한주는 못 사겠지만 더 하지만 비싼 종목을 여러분이 CD가 작다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산 만큼에서 100만원을 사던 50만원을 사던 오르는 건 똑같은 퍼센트니까요. 그래서 제넥신 제넥신 아까 출자 두 군데도 보셨고 지분도 보셨고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열심히 쏟아붓는 걸 봤기 때문에 제넥신입니다. 이제 제넥신의 첫 번째 목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공개 꿀단지 제넥신의 2차 예약 매도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매도가는 6만 5천원 전후에 매수하시고요. 녹화 목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여러분 보이는데요. 금요일날 6만 8천 7백원 튀었다.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하지만 시간이 금요일날 제가 그랬어요. 환율이 평가절상이면 그동안에 환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환매수를 했던 채권들이 환매도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좀 대형주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산 거 아닌데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금액을 넘었다 그러면 매수하지 마시고 즐겁게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그만큼 꼴단지의 앞으로 공개된 꼴단지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뜨지 않았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만 8천 7백원 5.37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부릉부릉부릉 하고는 있지만요. 오늘 목요일인데 환매도가 많아서 금요일날 혹시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목표 금액도 중간 목표 금액으로 그렇다고 이게 차 대주를 쫙 그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얘는 입표체인데 6만 8천 7백원에 50% 정도 비중을 잡고 여러분 매수를 하시고요. 샵 3772에 구명 딱 치시고 QR코드의 사진을 딱 이렇게 사진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찰칵이 아닌 휴대폰을 딱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꿀단지 2차 종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꿀단지 2차를 미리 1차는 이미 가격은 계산을 해놨습니다. 계산해놓고 표에도 엑셀에서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것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 꿀단지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회사예요. 꿀단지 2차 종목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매수하실 때 좀 헷갈릴 수 있으세요. 예약 매도는 반드시 하셨다. 그러면 저 밑에서 6만 5천 전후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1차 6만 8천 7백원 50% 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2차 20만 원에 걸으시면 안 돼요. 자 톡방에 샵 3772에서 들어오시면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어떻게 반전되는지 보실 거고요. 바로 예약 매도 2차 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30에서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까지 올려드리면 그때 기다리시고 조금 6만 8천 7백원 가기 전에 6만 8천원에 떨어졌는데 다 팔걸 이러실 거 없습니다. 예약 매도는 예약 매도예요. 좀 못 가고 터치했어도 기다리시고 1차 터치하고도 시간이 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도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샀다가 막 저거 살 걸 이게 아니에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2차 차분히 기다리시면 2차까지 터치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꿀단지 종목을 또 말씀드리는 공개하는 시간이 갖고 왔는데요. 종목 하나하나 여러 종목 중에 막 차트를 나열해서 이 중에 하나는 갑니다가 아니라 제가 한 종목씩 갖고 나올 때는 그만큼 중압감도 있지만 저를 믿냐고요. 아니요. 제 노력을 믿냐고요. 아니요. 저는 저 회사의 가치를 믿기 위해서 저는 철저히 보물선 만큼 어떤 거는 프린트를 다 하고 맞춰보고 체크를 하고 지분이 생겨 있나 전부 다 다 체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위험 자산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찾고 또 보고 또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위험 자산이에요. 100개 중에 한 개가 틀릴까 봐 사실 겁이 나긴 합니다. 그 한 개를 우리는 막판에 1억이 10억이 되는데 몰빵을 해서 깡통을 차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꾸준히 그 2%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 1%를 막아내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꿀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오늘 토요일이죠. 이제 녹화가 보여지는 날이 방송 토요일 보내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소중한 토요일 1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고 제낮식 꿀단지 잘 체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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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